요즘 여러분 부동산 때문에 힘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신 대로 적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게 가지고 계신 대로 이거를 대부분 도지라든지 창고 공장이라든지 꼬마 빌딩이라든지 다른 거를 여러 개 분산 투자해서 골고루 가지고 계신다면 크게 어떤 리스크 위험이다 라고 느끼지는 못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계속 상승 중인 건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 폭락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런 것들은 전혀 미동도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부분은 우리가 저도 원치는 않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처음 투자해서 접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쉽게 접하는 것부터 보통은 투자하게 돼 있고 또 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선택 다가가지 않는 게 당연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아파트 뭐 이런 주택을 떼놓고서는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80% 이상은 다 그런 것만 투자해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시장 가운데에서는 가장 많이 타격으로 와닿고 느끼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의중이나 이런 어떤 지금 현재 마음 상태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요. 들어보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확실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게 상담을 하면서 참 한편으로는 어떨 땐 보람도 있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힘들고 슬플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을 기회임을 알고 왜 기회인지도 제가 아침 군문경매 강의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 상황 가운데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러면 그렇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내가 괜히 이런 거 해가지고 와이프 말 듣고 이거 해가지고 또 또 우리 남편말 듣고 해가지고 간혹 부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한 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한 분은 아니다. 또 큰일 날 소리 하냐. 더 망하고 싶냐. 뭐 이제 이런 이런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아 여러분 진짜 이게 그 사람의 진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죠. 그 사람하고 싸워봐야지 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진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 성공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요. 여러분 스스로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코로나 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소상공인들 그때 딛고 일어나신 분들 지금도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낙심하고 지뢰 포기하고 망하셨던 분들은 어때요? 계속 지금 힘든 삶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우리 옆집 이웃집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느낌 오실 거예요. 위기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인류와 삼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때문에 지금 위기라고 느끼고 위기이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여러분 조금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에서 현저히 많이 지금 줄었나요? 다행히 부동산은 한 번 떨어지고 나면 영원히 떨어진 가격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때문에 희망은 있는 거잖아요. 희망은 있는 거잖아요.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어떤 가치와 입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펼쳐지겠지만 지금 일단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내가 물론 아주 저렴할 때부터 보유하고 있었다면 괜찮지만 이미 너무 꼭지에 사서 지금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 특히 정말 힘들 건데요. 그렇다고 지금 만약에 억지로 털어버렸다간 여러분들 나중에 더 배 아프고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털고 오케이 털고 차라리 좋은 입지로 좀 갈아탈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좋은데 이 정도 여력도 안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파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경우는 팔지 말아야지. 제가 갈아타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입지로 이 기회에. 그런 정도의 상황도 아니고 이미 내 자산이 전 재산이 4억이었는데 전 재산 4억에서 지금 2억으로 줄어버린 거야. 개인이 전 재산 4억일 때 4억짜리를 사는 바라네. 뭐 어떻게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상황은 벌어졌어요. 그렇다고 지금 그 2억을 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부동산이잖아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네. 부정적인 마음은 접어두고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 이거예요. 그게 전 재산이었다면 일단 내가 머무르고 있잖아요. 머무르는 거잖아요. 무조건 언젠간 빚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더 큰 힘을 막 이렇게 주고 드리고 싶은데 참 지금 이제 상황이 아 그러나 어떻게 안 좋은 이제 그분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이 문정권에서 이제 믿었다 이거예요. 믿었죠. 당연히 이제 떨어질 거고 막 해서 근데 매년 오르고 내 친구들은 똑같은 똑같이 월급 받고 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두치 갖고 있던 애가 나보다 굉장히 부자가 돼버리고 자기는 너무 허탈했다는 거예요. 맞지 맞지. 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러다가 어땠어요? 아니 내년이 되고 후년이 되고 막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는데 정부에서는 아 진짜 안된다 안된다 그래서 난 문정권 믿고 안 했는데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르고 계속 올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 꼭지에 산 거야. 더 이상 아니다 이거.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못 쫓아간다. 차라리 저희하고라도 함께 있었으면 그런 선택은 안 했겠지만 이제 보통은 처음 이런 부동산 접할 때는 경매 공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쨌든 매입을 하신 거야.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야 이게 이제 너무 허탈한 거죠. 너무 허탈한 거죠. 예 여러분 아 저도 그 스토리를 들으니까 아 진짜 이게 어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꽤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제가 야 여러분 진짜 힘들 수 있겠다. 진짜 힘드시겠다. 또 이게 또 원래 이런 경험을 좀 해오시다가 생긴 거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아마 처음일 거란 말이에요. 처음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어릴 때부터 보통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 거란 말이야. 너무 힘들 거란 말이야. 진짜 아 그 천만 원씩 진짜 1년에 천만 원 모으는데 아우 2억이 날아갔는데 야 여러분 근데 힘내세요. 힘내세요. 진짜 여러분 지금 큰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부동산을 차라리 아예 몰랐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아예 내 관심을 안 갖고 있었으면 그것도 또 틀린 말은 아니야.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부동산의 부가 뭐야 내 집 뭐 반지 하나 내 집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돈도 막 겨우 천만 원 모으니까 남의 얘기인 거야. 저한테는 남의 얘기예요. 이게 경매, 공매도 난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았어. 다 남의 얘기였어요. 부동산도 관심도 없고 뉴스 봐도 뭐야 그냥 그런가 보다. 남의 얘기니까 나 그냥 지나갔다. 보지도 않았다니까요. 경제면은 그냥 지나가 버렸다니까. 어렸을 때 내가 돈이 있어야지 남의 얘기지 뭐 또 부모님들 뭐라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배웠어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돼. 그 도둑놈인 거야. 그리고 부자들 적대시하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배웠잖아. 부모님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부모님 세대 때는 정말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 농사 안 지면 돈 못 벌었어요. 그렇죠? 이 논밭을 많이 갖고 있어야 부자였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시기 때부터 내려오던 명언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어쨌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그래도 경험하지 않고서 이런 일을 안 겪은 것보단 이런 일을 겪고 지금 슬프고 힘든 이 과정을 훈련해서 나중에 먼 훗날 내가 이걸 통해서 작은 성공으로 다시 돌아옴을 맛보게 된다면 나중에 이런 어려운 시련의 이 훈련이 더 큰 빛을 발휘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잖아요. 우리 옛날에 처음 첫사랑 연애하고 막 이럴 때 어땠어? 너무 아프고 진짜 막 진짜 죽을 정도의 고통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 기억나죠? 지금 가물가물하잖아. 뭐 헤어지고 뭐 만나고 이거 그냥 뭐 뭐라 그래 그런 감정은 뭐 이런 요즘 애들이 쓰는 말로 뭐라 그래 개나 저버리래잖아. 개나 저버리래잖아. 처음이 한두 번 세번 그게 굉장히 힘든 감정인 거지 뭐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도 어때요? 다 내성이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엔 이렇게 되겠구나. 뭐 이렇게 되고 이미 아니깐 나 어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예스 오케이 이츠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오케이 들어와 너 들어와 요정도로 요렇게 행동해 요렇게 갔다가 내가 더 힘들 것 같아 그냥 오케이 저리가 우리가 판단할 줄 알잖아요. 이게 왜 우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 연애고수가 된 거야? 그러한 슬픔과 어떤 고통과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한 거지 괜히 지금 이 정도의 우리가 상황이 됐냐 라는 거죠. 아무 일 없이 우리가 성장했냐 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 학창시절에 진짜 친한 친구가 나한테 싫은 말 한마디만 해도 나 얼마나 진짜 세상 다 잃는 그런 거였어. 내가 친했던 친구가 막 쟤랑 친해지고 이게 막 얼마나 고통이었어 그런 게 학교에서 막 공부만 못해도 성장만 안 나와도 어때요? 인생이 무너지고 내 인생은 정말 뭔가 나는 이래가지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나 그냥 그런 게 인생이 다였잖아 진짜 목숨 걸 정도로 막 그렇게 고통이었잖아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대단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 애들 키우면서 지금 느끼죠? 흉한한 거 가지고 막 또 슬퍼하고 막 울고 막 난리나 세상 다 잃은 것처럼 행동하고 그냥 몸 꽝꽝 났고 난리 나잖아 우리는 안 그랬어? 그렇죠? 지금 보면 우리는 이제 에이 시내까지 지나면 다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잖아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보는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오늘 쭉 얘기 들어보면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지금 첫사랑 첫사랑하고 심한 이별중인 거야 지금 에? 그 밴 노래도 있잖아 지금은 여래중 여래중이 아니죠 뭐죠? 이별중인 거야 누구보다 더 뜨겁게 뜨겁게 사랑해 여래중 에? 여러분 여래중이 아니라 뭐야 이별중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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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몰라 중요한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 제 입장에서 얼마나 다 보이고 있어 지금 여러분 부동산 때문에 힘드신 분들 다 왜 힘든 거야? 처음이라서 그래 별로 안 해봐서 힘든 거야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 정도는 겪고 가야지 네? 갑옷과 투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성장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 위기이지만 이 위기를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 상황 가운데 그럼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고수들에게 물어보면서 해나가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해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기회를 만드는 역사가 생길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이야기 아십니까? 우리 이병철 회장님의 멋진 이야기죠 매기이론이라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옛날에 이제 논 한마지기 시절이에요 한마지기에서 저도 농사를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냥 책을 통해서 저도 그런 걸 아는 거지 논 한마지기에 벼농사를 이렇게 심으면 이병철 회장님이 그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논 한마지기에 벼농사를 하면 가을에 추소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래 두 가마가 나오는데요 두 가마가 쌀이 저도 잘 몰라요 농사 그때 그랬대요 두 가마 정도가 재배가 됐대요 근데 이제 이병철 회장님이 또 얼마나 이치에 밝고 굉장히 노력하고 테스트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벌써 드러납니다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그 벼농사도 그냥 하지 않았어 생각하면서 시도했어요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근데 한쪽은 두 마지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한마지기는 벼농사만 하고 한마지기에다가는 어떻게 했냐면 벼농사도 하고 똑같이 새끼 뭐라 그러지 미꾸라지 미꾸라지 천마리를 심었대요 심은 게 아니라 천마리를 넣어놨대요 그래서 똑같이 가을이 돼서 추수를 했는데 당연히 두 가마씩 나왔죠 벼는 그리고 그리고 이쪽에 새끼 천마리를 넣은 곳에는 2천마리나 수확을 했대요 그러니까 천마리 새끼를 넣어놨는데 이게 2천마리나 생긴 거예요 두 배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걸 팔아가지고 쌀이 쌀의 가치를 보니까 얘는 두 가마밖에 안 나왔다면 얘는 네 가마를 생산하게 된 거예요 어 이것 봐라 괜찮은데 그러다가 다음해는 어떤 시도를 또 했냐면요 똑같이 벼농산을 하고요 이쪽에다가는 천마리를 넣어놨지만 또 이쪽에다가는 어떻게 했냐면 천마리하고 매기를 좀 넣어놨대요 매기 이 미꾸라지의 천적이 매기라고 하네요 저도 몰랐어요 미꾸라지의 천적이 매기인데 이 매기가 미꾸라지가 어때 이제 가을이 됐어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추수를 하니까 천마리를 심었던 곳은 역시 이천마리가 나왔고요 천마리를 심고 아 천마리를 넣어놓고 매기를 넣어놨던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미꾸라지가 4천마리나 나왔대요 대박이죠 미꾸라지가 4천마리 천적을 넣어놨더니 얘가 더 분발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4천마리나 나오고 얘는 2천마리밖에 안 되고 이게 그냥 1천마리에서 더 노력해가지고 곱하기 2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복리 수준으로 나온거에요 복리 장난 아니죠 여러분 이게 이 이야기에서 뭘 뜻하는거죠 이 이야기가 뭘 뜻하죠 이런 어떤 지금 위기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요 그 매기 때문에 그 미꾸라지가 얼마나 한 해 동안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때 더 분발하고 더 노력할 수 밖에 없는거에요 여러분 지금 힘든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놓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다 떠나고 싶고 그럴거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만 갖춘다면 이 위기가 결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기회인거에요 결과로 봤을 때는 기회라니까 이 위기를 여러분들의 기회로 이용해버리라는 얘기에요 이용해버리세요 여러분들 지금 내 마음에 불똥 떨어졌죠 어때요 지금 내 손실이 많아서 이걸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많이 되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저번에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장사도 원래 되던게 매출이 반으로 줄어서 너무 힘들어 다른게 뭔가 없을까 하다가 경매공매 만나가지고 지금 내가 일하지 않아도 월세수익 세팅해서 막 500만원 나오고 1000만원 나오고 2000만원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만드신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이분은 하나같이 뭐라고요 이게 코로나라는 시련이 있어서 내가 이럴 수 있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땡큐 코로나라 하잖아요 땡큐 코로나 지금 여러분 역전세 나서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내가 바꿀 수 있어서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부정적인 마음 다 뒤로 집어넣어버리고 우리 젊은 애들이 하는 말로 개나 져버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니까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위기 때 위기 때 위기가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에게는 그게 반드시 기회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침 방송 할 때에도 제가 보여줬잖아요 그래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7번의 조종기가 있었다고 그죠 지금까지 7번의 조종기가 있었는데요 그 조종기 때 부동산을 매입하시고 발빠르게 움직이셨던 분들은 그 조종기기 기간은 그 7번의 기간이 다 동일하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6개월 만에 발현된 적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몇 년이 걸린 적도 있었고요 다 틀렸습니다 달랐습니다 근데요 이랬든 저랬든 그때도 이 시장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결국엔 자산이 어마어마해졌죠 자 지금 이렇게 폭락을 맞이했는데요 저번에 폭락을 맞았을 때 조종을 맞았을 때 부동산 용감하게 매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렇게 맞았어도 끄떡 있어요 없어요 끄떡 없어요 끄떡 없어요 왜 이미 그때서부터 지금 올라온 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진 게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 정도란 말이에요 많이 떨어지고 이것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지켰잖아요 이미 지키고는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채야 두 채야 10개 20개 많을수록 더 유익하죠 지금 물론 100억이었던 게 70억 60억원은 줄었긴 하겠지 그죠 그러나 이 상황을 이미 경험한 분들은 이 상황이 지금 뭐 굉장히 힘들까요 아니야 알고 있거든 팔 생각도 없어요 아 왜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연애의 시련 이별의 시련 학창시절의 그 작은 스트레스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련들 다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가 이 나이에 그런 감정과 이런 생각을 여유있게 느끼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진짜 그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역대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신 분인데 그분의 또 명언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 실수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뿐이다 여러분 실수하는 것 자체가 잘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실수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두려워서 깜량이 안되는 거예요 나랑 너무 먼 차이가 나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이미 절반은 해낸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왔지만 아 예 뭐 어떻습니까 뻔한 얘기 같지만 또 이럴 때 들으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항상 젊음을 위해 미래를 개발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위해 우리의 젊음을 개발할 수는 있다 여러분 지금 젊어요 안 젊어요 예 우리 여기 백세 인생 넘어간다고 하니까 예 우리 백세 인생 노래도 있잖아 우리 또 60형님들 또 아이고 나는 이제 좀 살았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렇죠 백세 인생 노래도 있잖아 뭐라 그랬어 저세상에서 불러오거든 아직 한창이라 갈 생각이 없단다 라고 전화를 하잖아 백세 인생에 노래도 있잖아 요즘은 150까지 산다며 운동장만 한 암을 그냥 통과만 하면 30분 만에 암을 치유해주는 기계도 우리나라에 왔다면서 여러분들 아세요 아세요 그게 무슨 9천만원인가 그렇게 하면 치유된대요 우리도 우리도 그렇게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9천만원은 버려야 돼 이제야 어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젊음을 위해 미래를 개발할 수는 없지만 뭐 이거는 바꿀 수 없죠 세상의 이치를 미래를 위해 우리의 젊음을 개발할 수는 있다 루즈벤트 대통령이 몸소 보여줬죠 그 진짜 마비가 와가지고 그거를 진짜 본인이 그 기계를 개발까지 해가지고 몸을 본인이 나와버렸잖아 그 당시에 그런 기계가 없으니까 본인이 오히려 그런 거를 만들어버렸어요 와 진짜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입장받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정말 그 옛날에 이야 진짜 뭐 여러분 우리가 내 온몸이 마비가 올 정도로 그런 시련을 겪어봤어요 오랜 오랜 여러가지 실험과 여러가지 훈련과 이런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겨낸 그런 시련과 상황을 겪어본 적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요만큼도 아니야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사시는 분들 입장에선 요만큼도 아니야 그러니까 루저같은 바보같은 생각하지 말고 화이팅 하시고 나 하나의 생각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힘들 수 있습니다 나 하나의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전염되서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좋은 상황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다같이 불행하게 사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는 우리는 아빠고 엄마고 누군가에게는 또 어디선간 항상 리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좀 더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부터 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때문에 힘든 시기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이를 통해서 좀 더 힘이 나는 하루를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보세요 갈게요 방배동 부장님 매토님 말씀 듣고 다시 마음 다져봅니다 그래요 화이팅 좋은 예감 분당님 이 또한 지나갑니다 다시 힘내봅시다 네 맞습니다 근데요 이 또한 지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내가 버티는 거잖아요 버티는 게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간다 라고 바라보지 말고 이거를 내가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 불편한 마음 내 이 쫀쫀한 마음 나 이거 어떡하지라는 이 불안감을 오히려 나란의 기회로 바꿔야겠다 그죠 그럼 또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건 내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이건 뭐예요 너무 좋은 기회를 맞이했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것도 열심히 노력하게 됐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원래 뛰던 것보다 더 열심히 뛰게 됐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바보같이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하기도 잘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계기가 됐었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관점을 다르게 봅시다 알겠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명언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니 마음이 한 살이라도 빨리 이 상황에 접어든 것이 다행이다 맞아요 맞아요 부동산 부자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내가 하는 급여 월급만 가지고도 그냥 그게 다이고 이렇게 사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지금 빨리 경험하신 분들이 다행이에요 차라리 진짜 그렇죠 나는 오늘 행복할지어다 권유미님 아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경매상약군님 원하는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현타 오는 거 마인드 잘 관리하고 끊기게 갑시다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음 그래요 네 리치월드님 맨도님 뼈때리는 말씀 내 맘속에 저장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네 아 그래요 네 이곳저곳 둘러봐도 실시간 방송 부모님 경매가 아 누구예요 원일손님 네 반갑습니다 처음됐네요 자주 뵐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용님 맞습니다 맞아요 오 네 아 예 우리 또 방배동 부장님 위기를 기회로 가자 하셨네요 아 이야 네 좋네요 여러분들 때와 판단님께서 또 멋진 영어 한 글자 한 글자 또 남겨주셨는데요 Nothing to do Nothing happen 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 오늘 어 부동산 공부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어 내 마음에 이러한 생각들이나 불필요한 감정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내 마음이 힘듭니까 예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건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없어요 이 상황 가운데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현행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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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